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금융감독원에 취업하셨다는 특히나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은 가장 핫한, 솔직히 말해서 학과야는 맞죠? 재밌으세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교육전문 채널 100%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 언더우드 경제학과에 대해서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7번 정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네 그럼 인천국제고를 졸업하셨으면 공부 대단히 많이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래도 인천 쪽에서 문과계통 특목고 중에서는 인천국제고가 1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고 최고죠 인천에서는 다 알아주는 학교죠 연세대 언더우드 경제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하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우드 계열도 있고 하스 계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안에는 국제대라는 단과대가 크게 있어요 이는 상경대나 경영대, 이과대 같은 단과대에요 그 안에는 세 가지 학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UD, 하스, 그리고 ISED입니다 하스는 인문계통이고 ISED는 이과계통이에요 근데 UD 안에는 이과랑 문과계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UD 안에는 다섯 가지 전공이 있는데 그 중 네 개, 즉 국제학, 경제학, 비교문학과 문화, 정치외교학 이렇게 네 가지는 문과 전공이고요 마지막 하나인 LSBT, 생명과학공학은 이과계열입니다 UD 안에도 그렇게 생명과학계열이 안에 있네요 그쪽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하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주시죠 ISED도 좀 얘기해주시고요 하스는 세 가지 학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학부, 그 다음에 융합사회과학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전공들은 되게 다양해서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ED는 융합과학공학부로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전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를 좀 잘한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학생들은 연세대 언더우드 이런 그죠? 학부를 다 좀 이렇게 지망하려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어를 이렇게 잘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 맞죠? 네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에 입학 전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해외고 전용이랑 국내고 전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국내고 전용을 준비했어서 국내고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 특기자 전용으로 UD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입문계통 네 가지의 학과는 114명을 뽑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계열은 11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특기자 전용은 1차는 서류고 2차는 면접인데 UD는 그 면접을 모두 다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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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요 그 다음에 1차 서류도 영어 에세이를 써서 내야 합니다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또 영어 면접도 진행하고 이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해야지만 갈 수 있는 학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이과 계열도 보니까 11명 밖에 안 뽑으니까 그 경쟁률도 되게 친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년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냥 경제학과라고 부르지는 않고 UD Economics 그러니까 Econ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UD Econ 네 먼저 1학년 때는 국제대에는 공통으로 CC라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건 Common Curriculum의 약자로 국제대의 기초교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CC 과정을 전체 이수해야만 국제대학생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과목들을 좀 듣게 되나요? 먼저 대표적으로 World Series라는 게 있어요 World Series 3개 중 2가지를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World Series에는 World History, World Philosophy, World Literature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중에서 역사랑 철학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교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축적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서 또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좀 변화되고 있나요? 일단 2학년 때부터는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는데 보통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경제수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흔히 들어보셨을 경제학과 전공들을 다 선택해서 듣는데 국제대는 이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전공 수업들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경제학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수업들을 다 영어로 100% 영어로 다 진행한다 네 재밌으세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습니까? 네 경제수학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러면은 뭐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어야 수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연세대는 또 전세계 200여 개 이상의 나라들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교환학생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교환학생을 가려면 1차와 2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1차 서류 전형에 가장 집중을 해요 이거는 학점이랑 토플 성적이랑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1차 서류를 통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교환 대학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통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토플 많이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 토플 성적이랑 학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성적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본인은 이제 국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이제 꼭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어떤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경제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진로를 항상 국제구나 국제학부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제 특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다가 보니까 언더우드 학부가 저에게 제일 알맞는 학과일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관심이 갔고요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계속 경영이랑 경제 분야 쪽 진로를 희망해 봤는데 마침 언더우드 학부 안에도 경제학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언더우드 학과는 진짜 저한테 딱 맞는 학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애국어와 경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요즘 경제학과가 가장 핫한 솔직히 말해서 학과는 맞죠 그럼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다니면서 또 다른 활동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동아리나 대외적인 활동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 공부만 하셨나요? 아 네 송도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중앙동아리들은 다 신촌에서 만남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제 송도에서 신촌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어가지고 저는 송도 캠퍼스에 있을 동안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송도는 좀 약간 놀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이 좀 놀 때가 많으니까 거기서 좀 모이기가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그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선배들의 어떤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보통 애국계 회사 아니면 대기업, 금융, 기업 회사 이런 쪽으로 보통 취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이렇게 취업을 보통 하나요? 선배들은 제가 아직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UD 이콘는 특히나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경제학사도 받고 거기다 영어 실력까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더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떤 분야로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꿈을 찾는 단계에 있는데 많은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사가 되셨다는 분도 있고 경영 컨설턴트 아니면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인 금융감독원에 취업하셨다는 십박번 선배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가는 선배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통 많이 진출하시더라고요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다니시면서 학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학교의 언더우드 학부의 장점 이런 것들 하나 말씀해 주시고 장점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단점이나 아쉬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CC 과정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엄청 고통스럽기는 한데 이게 정말 자랑거리인 이유가 저희 언더우드 국제대학 그러니까 UIC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UIC가 Liberal Arts 대학임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CC 커리큘럼을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짜놨고 수업들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세계 철학 수업이랑 논리학 수업을 같은 교수님께 들었는데 이게 월클로드가 정말 많아서 한 학기 내내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UD의 가장 큰 단점은 엄청난 학비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CC의 모든 수업이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업 같은 명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좀 별로인 수업들도 몇 개 있긴 했고요 그나마 CC 수업들은 거의 다 외국인 교수님들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높은 편인데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시던 경제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수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완전히 능통하시지 않은 분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셔야 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영어로 설명하는데 조금 힘들어하시고 학생들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그런 영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교수님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를 좀 지망하려는 학생 학부모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어떤 팁이 좀 있으신가요? 군내고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UD를 지망하려면 탄탄한 고등학교 내신은 일단 필수고요 또 영어 실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는 입학하는 데도 필수적이지만 입학하고 나서가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UD를 희망한다면 영어라는 언어에 능통해지는 것에 중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핫한 학부인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의 경제학과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백프로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discovering村ownik 가수 GUITAR 보컬이 또 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